여러분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요즘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아마 어쩌면 그렇죠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활력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은 현대사회인들은 생활하다 보면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음식을 조금 바꾸는 순간에 피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신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피로를 줄이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만성피력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종합검사를 해보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피로에 대한 원인을 처음에 찾을 때는 항상 혹시 질병 때문이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질병 중에서 빈혈이 있어도 피곤할 수 있고 당뇨가 있어도 피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간이 나쁘던가 또는 무슨 심지어는 숨어있는 암까지도 피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 질환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다루는 것들은 그런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질병이 아닌 바로 세포 기능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세포 기능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피로를 느낍니다 세포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첫 번째가 음식과 관련된 문제죠 영양소 음식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두 번째가 수면에 대한 겁니다 역시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잘 먹고 잘 자는 거고요 세 번째가 환경 독소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독소가 또 우리의 몸을 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만은 조금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만 바꿔도 피로가 줄어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피로가 풀리는 음식이 뭐냐 뭘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 이전에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설탕입니다 당분이에요 당분 많은 분들은 이래요 당분을 먹으면 피로가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요 사실 당분이라는 것은 아주 저혈당 빠지거나 아니면 당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좀 피곤해질 때 당분을 먹으면 반짝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 음식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피로에 회복이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물론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상시에 단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세포 기능이 나빠지고 피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성 피로예요 왜 그러냐면요 음식을 단 걸 먹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또 저혈당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콜티졸,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 부신에서 나오는데요 딱 들어보십시오 이 콜티졸, 에피네프린, 부신 호르몬이 바로 언제 나온 호르몬인가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온 호르몬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혈당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고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고 저혈당이 되면 또 콜티졸이 나오고 결국은 자꾸 단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이 나와서 저혈당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부신에다가 자극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이 자꾸자꾸 생기다 보면 결국은 부신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고요 몸에선 스트레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몸은 만성피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쭉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인슐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저혈당이 되니까 또 먹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롤러코스트를 타죠 혈당이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신에도 자꾸 자극이 돼서 안 좋지만 비만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방이 더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로 단 음식을 좀 많이 먹지 말아라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라 거기엔 주로 밀가루 같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편에서 카페인에 대한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봐주시면 좋고요 카페인에 대한 동영상 꼭 보시고요 사실 이 카페인을 먹었을 때 조금은 피로가 풀립니다 각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각성을 계속 주면서 나중에는 카페인에 중독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카페인을 안 먹었을 때 너무 만성피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카페인도 좀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장이 나빠서 또 오는 만성피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피하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밀가루 음식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도 사실은 만성피료 환자들한테 저희가 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카제인 같은 성분들이 또 장에 자극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능이 나빠져서 피로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 많이 피곤하고 특히 장이 평소에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유제품도 한번 피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난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한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뭐 나물류도 좋고요 야채류도 좋고요 과일도 좋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들어있는 바이타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들이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드셔주는 게 좋고요 사실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에 들어있는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피해야 될 음식은 너무 단 음식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밀가루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유제품도 조금 장이 안 좋은 분들 피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화학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스턴트 식품 좀 피해보시는 것 그와 함께 드셔야 될 거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이섬유 그다음에 야채 그다음에 나물류 그다음에 과일류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통공유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통공유에는 껍질 속에 또 여러 가지 현비 같은 거죠 비타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드셔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또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분해가 돼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소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면 또 이래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뭐 나는 평생 밀가루 먹으면 안 되냐 이 제품 먹으면 안 되냐 단 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음식을 좀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들고 몸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죠 그럴 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몸속에서의 일종의 저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울 바로 몸과 마음의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같이 견주는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몸속의 저울에 대한 건 제가 다음 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피해야 될 음식 그 다음에 먹어야 될 음식들을 잘 가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그리고 피할 건 잘 피하시면 분명히 음식만 좀 바꿔도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피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추천하셔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